모두들 털하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앱이 되게 여러개가 있습니다. 한국앱이 있고 미국앱이 있고 되게 여러가지 앱들이 있는데 그 앱들이 푸시알람을 보냈잖아요. 그쵸 계속해서 배너가 뜨죠. 내 폰에서. 아까 저희 방송하는 동안에도 지금 푸시알람이 오는데 이 푸시알람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를 좀 들여다봤어요. 평론가들이나 아니면 제 주변에 있는 만화계 동료들이랑 얘기를 하다보면 항상 얘기하는 문제가 있어요. 플랫폼의 큐레이션 문제. 웹툰 플랫폼들이 비판을 받았던게 뭐냐면 결국에는 순위 싸움 아니냐. 순위에 맞춰서 높은 순위 작품을 밀어주고 많이 투자를 한 작품이면 그걸 프로모션들 많이 띄워주고 이렇기 때문에 오리지널 작품들을 먼저 밀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언제나 나오는 문제입니다. 과연 그 상단 배너에 붙는 작품들 무슨 기준으로 뽑냐. 결국은 잘 팔릴 거 뽑아가지고 너희 수익 내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중위 하위권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내 폰으로 계속 배너 알려주는 작품도 이거 어떤 기준으로 보내주냐. 이게 큐레이션이 되고 있는 거니?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모션도 신작이나 대작 위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전부터 네이버 앱툰의 명작은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죠. 네. 저는 그 말도 꼭 100% 믿진 않지만. 진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진짜로 플랫폼한테도 이득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나가는 작품만 보여주는 게 이득일 것인가. 일단 네이버 앱툰의 월평균 방문자가 대충 따져도 국내에만 3천만 명이에요. 3천만 명이요? 국내에만. 대충 이제 조금 더 부서적으로 저러면 2,500에서 2천만까지 내려가기도 하는데. 아 아름다운 숫자다. 3천만 명. 좋겠다. 버스를 타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거기서 한 3분의 2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튼을. 거기다 글로벌로 넘어가면 8천만 명이 넘습니다. 8천만 명. 네. 곧 1억 명 될 겁니다 여러분. 1억 명 금방 될 거예요. 1억 명 아마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치. 이 8천만 명에다가 어패드를 합쳐서 1억 6천만 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순위 높은 것만 보여주는 게 충분한 의미가 있을까? 순위를 제공해서 그 순위를 보는 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관심이 있구나. 지금 이걸 재미있게 보고 있구나 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유행. 지금 핫한 거를 보여주는 의미는 있겠죠. 아니면 인터넷 밈의 진앙지를 보여주는 거. 어. 지금 가장 뭐가 재미있게 생산되고 있는 곳은 여기다. 네. 이런 걸 보여주는 의미는 있겠으나 정말로 그게 그들에게 이득일 것인가.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순위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중요한 건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 뭐가 좋지? 원고료가 올라가나? 근데 원고료가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잖아. 까지 생각이 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면 플랫폼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버냐는 거죠. 결국에는 네이버 업첸이 작년에 발표했을 때 네이버 업첸에서 1년 동안 최고만이 돈을 번 사람이 얼마나 벌었냐를 공개를 했어요. 누군지를 안 밝히고. 그 네이버의 특징이죠. 네. 114억 원이었어요. 연. 1년에. 1년 동안 114억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내 돈 작가가? 그럼 이 사람이 조회수로만 돈을 114억 원을 벌었을까? 네. 아니겠죠 당연히. 네이버 업첸에서 원고료로만 114억 원을 주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살펴보다가 2021년 작가 실태조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처음으로 주요 수익원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주요 수익원에서 수익시어가 원고료를 이겼어요. 그렇죠. 나의 주요 수익원은 원고료가 2등인데 한 1% 정도 차이가 나요. 나의 주요 수익원은 수익시어야 라고 대답한 사람이 1위에요. 맞아요. 사실은 그게 되게 오래전부터 이미 그렇게 되었었는데 지표로 나타난 게 최근인 거거든요. 이제 원고료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진짜 원고료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 순위보다 중요한 건 결국 결제율인 거죠. 순위가 1위여도 3천만 명이 모두 보고 있는 작품인데 아무도 결제는 안 해. 그러면 수익이 원고료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그 얘기군요. 네. 근데 한 100만 명이 보는데 100만 명이 전부 결제를 해. 네. 그러면은 대박. 대박인 거죠. 대박. 잠만. 아니다. 죄송합니다. 머릿속으로 제가 돈을 돌릴뻔 해서 100만 명이 쿠키를 하나씩 산다. 그렇죠. 대박. 그럼 대박 진짜 대박인 거죠. 빵 터지는 거죠. 와 100만 명이 매주 내 걸 결제를 한다고? 네. 다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이 든 게 그럼 사람들은 뭘 보는 걸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결제를 하려고 보는 것도 있지만 무료 플랫폼에서는 결제만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뭘 보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보고 싶은 걸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흔한가 생각할 때 결제율이 높게 나오는 작품. 결제를 많이 하는 작품. 다음화가 궁금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아니래요. 그럼요. 그러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랑 저랑 싸워야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주먹을 딱 쥐고 어이거기라고 불렀어요. 작가님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가장 결제율이 높을 것 같잖아요. 근데 작가님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제 얼굴을 붙여줬을 때 결제율이 가장 높대요. 그렇죠. 연출적으로는 저에게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그게 또 춤작가 아닌 분들에게는 흥미로운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사람이 싸우겠구나 누구랑 싸우겠구나 결정된 순간 결제율이 끊으면 결제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보고 싶은 걸 보고 싶은 걸 찾고 보고 싶은 걸 보는 거. 이게 순위의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자가 원하는 걸 보여준다. 네. 그게 순위의 의미다.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것. 결제율이 잘 안 나오는 것. 하지만 의미는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거겠죠. 순위가 높은 작품이 항상 결제율이 높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이 보고 싶은 걸 계속 보여준다. 그런 작품이 1위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큐레이션에 대한 불만이 있구나라는 걸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고민을 플랫폼도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당연히 하겠죠. 그게 다 돈인데 당연히 하죠. 그랬을 때 왜 우리는 플랫폼에 느끼는 겉모습의 변화가 없지. 항상 똑같은 큐레이션을 하고 있으면서 왜 큐레이션 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바뀌는 게 왜 없어 보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 스마트폰 어플에서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이런 곳에서 배너 알림을 보내는데 거기에서 뭐가 올라왔습니다. 보세요. 라고 하는 그 알림의 내용들이 썩 그렇게 와닿지 않는 때가 많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냥 네이버 웹툰 앱을 켰을 때 네. 아니면 카카오 페이지 앱을 켰을 때 네. 맨날 똑같잖아요. 아주 옛날부터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건 변하지 않으면서 왜 순위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보여주는 건 순위인데. 이 고민인 거죠. 네. 결국 모든 인터페이스가 순위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 보이는데 왜 순위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시나. 그렇죠. 이 얘기인 거군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결제율이 어떻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독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거지 결국엔 순위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UI 디자인이죠 지금.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게 제가 해법을 이미 말했어요. 네. 문제를 이미 말했어요. 해답을. 사람들은 보고 싶은 걸 봐요. 그렇죠. 사람들이 네이버 웹툰에 들어올 때 기대하는 화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꾸는 걸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켜요. 음.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해보시면 다음 웹툰이 카카오 웹툰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나왔던 얘기들을 생각해보시면 돼요. 그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이거 되게 좋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저도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아 불편해서? 뭘 어떻게 보라는 거냐. 익숙지가 않아서? 네. 그걸 바꾸는 거 생각보다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요. 사실 거기 들어가는 돈이나 노력 말고도 그것이 익숙지 않은 독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크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떠났을 때 다시 돌려오고 세우는 건 정말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앱들을 살펴보다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같지 않은 디자인을 가진 한 회사의 것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음. 바로 네이버 웹툰이었습니다. 네이버 웹툰.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네이버 웹툰 북미 앱이에요. 사뭇 다르죠 여러분? 완전 다르죠. 네이버 웹툰 북미 앱을 보시면 우리나라 네이버 웹툰 앱이랑 완전 다르게 생겼고요. 네. 처음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제가 찜해놓은, 제가 구독을 눌러놓은 여기는 서브스크라이브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구독을 눌러놓은 작품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더 옆으로 넘기면 나한테 맞을만한 작품, 내가 최근에 본 작품들이 요즘. 여기에 보면 지금 초록색으로 나와있는 버튼을 누르면 구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네네. 넘어가지고요. 이건 제가 지금 한 번에 봤지만 구독을 하지 않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새로운 오리지널 작품들이 추천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제 이름이 보이죠. 이재민이라고. 저한테 추천하는 작품. 너 이런 거 좋아할 거야. 라고 저한테 맞춤형 추천이 나와요. 요게 큐레이션이죠. 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방고가 있고 중간에. 매일 연재되는 작품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인기작. 요렇게. 완결작 추천. 음.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는 작품 중에 너한테 추천해 주는 거. 음. 그 다음에 순위가 나와요. 네. 순위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네. 네. 어허. 그리고 또 내려가면 이제 그냥 클래식으로 팔리는 것들. 네. 인기작들. 역대 인기작 해서 쭉 나오고요. 어허. 돼지유리가 보이네요. 네. 그 다음에 캔버스에서 연재하고 있는 아마추어 작품들이 나옵니다. 어허. 네.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북미지요. 네. 요걸 보면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이버톤 북미에서는 큐레이션을 하네? 네이버톤 북미에서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큐레이션을 하고 있잖아. 근데 왜 한국에서는 안 하냐가 제가 주로 비판했던 포인트였어요. 궁금해졌다는 거군요. 네. 왜 안 하지? 왜 이렇게 훨씬 좋아 보이는데 왜 안 할까? 가 저의 이제 당시 뉴비평론가였던 이재민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셨다는 문제군요. 그러다가 이제 앱을 깔아놓으니까 시간이 쭉 지나잖아요. 네. 시간이 쭉 지나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아 큐레이션의 방식이 다르구만. 그래요? 네. 이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한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큐레이션은 전문가나 아니면 플랫폼의 PD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작품을 선정해서 잘 보이는데 보여주는 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광고랑 크게 다르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큐레이션은 프로모션이랑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메인 배너에 걸어주세요. 사람한테 맞춰서 걸어주세요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모바일 기기나 온라인 공간의 특성이 사라져요. 무한대의 공간이 아니라 유한한 공간으로 축소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상단에 있는 공간 여기는 딱 하나밖에 없죠. 그죠. 이 모바일 아래로. 배너. 네. 아래로 무한한 공간에서 이거 하나밖에 못 박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프로모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군요. 네. 그 공간을 모두 쓰기에는 작품 수가 너무 많아진 거죠. 근데 미국은 지금 늘어나는 중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결국은 작품 수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저의 주장은 플랫폼을 소비하는 계층에 따라서 아니면 장르에 따라서 좀 나눠야 된다. 그게 저의 주장이긴 한데. 네. 그게 이제 잡지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온라인에 그러면 장점이 사라지죠.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모바일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큐레이션이 있습니다. 뭔가요? 푸시 알람입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화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나온 논지를 대충 저에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방금 전에 네이버 웹툰 북미 쪽을 봤을 때는 넷플릭스에서 우리가 흔히 보던 듯한 큐레이션,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이게 눈에 보이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한국 네이버 웹툰 들어가게 되면, 카카오 웹툰 들어가게 되면 요일별 순위 위주로 쭉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에게 맞는 작품을 고르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 인터페이스가.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많다 일단. 근데 지금 본인에게 맞는 추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푸시 알림. 이 얘기를 지금 요겨져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지재훈님께서 AI 추천 알고리즘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AI를 개발하는 것도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알고리즘, 큐레이션 알고리즘이 진짜 여러분들 굉장한 겁니다. 넷플릭스가 괜히 세계를 지배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으면 그거 못하지. 한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넷플릭스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 그지. 맞아요. 그 정도의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만들려면 정말 힘들어요. 네이버 웹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네이버 웹툰에 들어가셔서 어떤 작품들을 보시고 맨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추천 작품이 뜹니다. 그게 다 인공지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모바일 웹페이지로 들어가 보시잖아요. 그러면 AIRS 추천, AIRS 추천이라는 것이 뜹니다. AIRS 추천. 그건 네이버 본사에서 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그걸로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네네네. AI가 추천해준 저의 취향. 더블클릭 나왔고요. 앵무살수 나왔고요. 말바광이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개밥 먹는 남자가 나왔고요. 슈퍼스타 천대리가 나왔네요. 보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았지?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이유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틀렸을 때 지게 되는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틀렸을 때? 당신에게 이게 재밌을 거야라고 추천했는데 뭐야 내가 별로 관심도 없는 웹툰을 보여주고 있네? 그래서 약간 신뢰가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오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 네. 왜냐하면 영상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미 돈을 지불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튕겨져 나갔을 때 다른 걸 찾는 것도 쉬워요. 근데 웹툰은 그냥 들어왔잖아요. 네.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봤는데 별로야. 그러면 웹툰 추천해주는 것도 별로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올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물론 가설입니다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너키 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맞아요.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우리는 원탄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독자의 입장에서 1등 작품들만 보고 웹툰판 다 알았다. 응.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 푸쉬 알람이 어떻게 다르지? 를 생각해봤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미국 거하고 한국 거하고 이 푸쉬 알람이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이게 제가 2021년 9월에 제가 미쳐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조사를 한 게 있고 요거는 오늘 자로 제가 캡처한 거예요. 오늘이군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얘가 라인웹툰 미국판 이게 한국 푸쉬 알람 다 모아놨네요. 이렇게 이거 아이폰은 모을 수 있더라고요. 무한하게 거의 무한하게 그렇구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서 캡처해놓고 지우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화요일 있고 수요일 있고 금요일 있고 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푸쉬 알람이 어떻게 다르지를 지난 9월에 일주일 동안 싹 모아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북미의 웹툰즈 앱에서는 총 8개의 알람이 왔고요. 그리고 한국의 네이버 웹툰 앱에서는 29개의 알람이 왔습니다. 한국이 훨씬 많이 오네요. 훨씬 많이 오죠. 거의 두 배가 오고 거의 두 배네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오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 왜 한국은 하루 평균 4개가 오고 네. 북미에서는 2.3개 정도 밖에 안 오지 한국인은 더 많은 메시지를 보내주는 걸 좋아하나 이 생각이 든 거죠. 그건 당연히 아니죠. 아니겠죠. 광고 시 알람 오는 거 싫잖아요. 너무 싫죠. 그래서 쭉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그랬더니 북미 알람은 이런 이런 신작이 나왔습니다. 를 보여줘요. 어허. 네. 그리고 한국 알람은 혹시 님이 보던 작품 이거 잊은 거 아니시죠. 보다 말았다. 그러보니까 나도 지금 웹숫을 보다 만 거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신작 올라올 때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왜 이게 다를까 뭔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한국의 신작 알림도 오죠. 당연히 오는데 신작이 진짜 폭탄 드랍으로 와요. 님이 좋아할 것 같은 신작 16개 빵 이거 알람 하나로 그냥 처리해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신작 탭이 딱 떠요. 내가 그중에서 골라볼 수 있는 거죠. 네 취향일 것 같은 걸 네가 골라다.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이 신작 알림을 보고 눌러서 들어온 사람이 어떤 신작을 골랐는지 이 사람의 아이디와 이 사람이 클릭한 작품 그리고 얼마만에 튕겨져 나왔는지 이런 데이터가 모이죠. 네 그렇죠. 이게 더 고도화되면 앞으로 신작이 나왔을 때 림추향의 신작 하면서 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직 과정이다. 네. 데이터가 진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북미의 알람은 한 작품 한 작품을 주는 게 이게 더 지금은 효과적이니까 인것처럼 보여요. 그보다 더 많이 온 거 좀 더 많이 온 게 내가 찜해놓은 작품 또는 내가 많이 정주행하다가 멈춘 작품 새로운 회차에 올라왔는데 이거 안 보실래요? 하는 게 거의 20개예요. 그러니까 님이 놓친 이야기 아직 못 본 이야기 신규 회차가 올라왔어요. 마지막 회가 올라왔어요. 이런 알람들이 20개가 왔고 네. 그 중에 9개가 유료화 앱툰 이거 유료화됩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 하나 오늘의 추천 앱툰 3개 그리고 신작 알림 3개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그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 푸시하려면 보내하려면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봤어요. 먼저 이용자의 로그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죠. 그리고 이 사람의 작품 감상 정보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결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용은 얼마나 몇 회차나 보는지 그리고 주요 강산 장르 보는 시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글로벌 이용자가 8천만인데 한국이 3천만이면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진 것도 당연히 한국이겠죠. 그렇죠. 한국 독자들에 대한 데이터는 거기다 내부업주를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북미 지역을 비롯해서 글로벌도 적절한 사용자가 있지만 흩어져 있고 일단 데이터를 가장 오래 가장 많이 그렇게 모으고 있는 데이터는 한국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푸시잘라만 보내는 게 왜 그러면 보던 작품 멈췄을 때 이걸 더 보세요. 계속 이어서 보세요. 라고 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 시장에서 네이버 업체는 더 이상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런데 이 데이터들이 더 이상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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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인구가 갑자기 1억 명이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5천만 중에서 3천만이 보고 있으면 어지간하면 다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네. 이 유저들을 붙잡아 놓는 게 중요하죠. 유저들을 한국인 유저들을 급격하게 늘릴 수는 없지만 이 유저들이 계속해서 여기를 찾게 만들 수는 있어요. 시장을 뚫어야 되는 입장보다 네. 계속 찾게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 네. 한국 웹툰계의 현재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유저 리텐션이라고 부르거든요. 다시 돌아오는 거 유저 리텐션 네. 이걸 유지하려면 당연히 다양한 독자들이 많은 취향에 맞는 작품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독자가 가능성이 그 독자가 좋아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계속해서 들이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내린 큐리에이션의 정의로 돌아오죠. 네. 이렇게 들이밀어주는 거 떠먹여주는 거 큐리에이션의 역할인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유저 리텐션이 높은 작품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보게 만들면 되잖아. 네. 안 보면 큰일 날 것 같은 작품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얘기 그건 순위가 높은 작품들이에요. 근데 큐리에이션이 필요하다는 건 이 작품들이 골고루 섞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사람들한테 모두 똑같이 3천만 명한테 똑같은 걸 보여주면 광고로써는 효과가 있겠죠. 네. 근데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치웁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 광고 보시면 끝까지 보시나요? 그냥 스킬 누르시지 않나요? 3천만 명한테 똑같은 걸 보여줘라 라고 말하는 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거죠. 생각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 푸시알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다리 역할로 언젠가 올지 모를 그 인공지능이 나의 추천할 만한 작품들을 모두 모아서 보여주는 그 시대가 오기 전에 그 중간에 푸시알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보다가 감상을 멈추면 그 데이터, 멈춘 데이터를 활용해서 혹시 잊어버린 건 아니죠? 하면서 놓친 이야기가 있으세요.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큐레이션 중간에 있다고 했던 이유가 아직 작품 숫자가 충분히 많지 않아요. 푸시알림으로만 큐레이션을 하기엔. 네. 한국 작품 숫자가 9월 기준입니다. 6개월 전 기준으로 중복 포함해서 462작품이고 북미 기준으로는 337작품이에요. 한국에서는 작품이 많긴 한데 찾아보려면 못 찾아볼 건 아니거든요. 가능은 하죠. 근데 여기서 완결작까지 더해지고 웹 소설까지 더해진다면 충분히 많은 작품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이버 시리즈의 알람도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작품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작품 고르는 것 자체가 피로도가 되는 상황이 오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신작들을 모아서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추천 작품을 메인 화면에 띄워서 게시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푸시알림 단계는 작품 추천을 직접적으로 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이 데이터 이 사람들이 어떤 푸시알림을 어떤 장르의 작품을 누가 어떤 작품을 보고 어떤 푸시알림을 보냈을 때 반응이 높고 또 어떤 성향의 사람들은 어느 시간대에 보고 이런 것들을 모으고 있는 거죠. 지금 데이터를. 정말 놀랬던 게 제가 주로 작품을 보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 시간대에 맞춰서 알림이 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까지 보고 있는 걸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과연 어디까지 모으고 있을까 얼마나 더 모으고 있을까 또 이게 더 고도화돼서 내가 맞는 작품을 추천해 줄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이걸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좀 더 나의 취향에 맞는 것들을 많이 추천받고 싶다 그러면 찜을 많이 누르시는 게 최고일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이건 이제 일종의 일종의 그 가벼운 단계의 역설계잖아요. 가벼운 단계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재민 평론가님이 얘기해 주시는 팁 나에게 추천을 잘 받고 싶다면 찜을 많이 해라. 그러면 푸시알림도 저처럼 많이 옵니다. 좋은 겁니까? 모르겠어요. 네이버 웹툰이 예전에는 쌓아둘 테니까 알아서 찾으세요 라는 전략을 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푸시로 넣어드릴 테니까 찾아와서 보세요 라는 전략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큐레이션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인 것 같다. 자 여러분들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유튜브 혹은 구글쇼핑 젠장 구글쇼핑 진짜 짱이잖아요. 그런 애들 수준으로 네이버 웹툰에서 여러분 취향에 딱 맞는 닥터프루스트를 좋아하시면 이거 좋아하실 겁니다. 같은 느낌 그런 걸 할 때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기대를 갖고 이런 종류의 흐름을 보고 있다. 네. 그 정도.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한 번에 벌어지고 있고 네. 그걸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네이버 웹툰은 그 데이터를 지금 모으고 있다. 좋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2월의 보부상뉴스에서 부어먹기 심화 코너였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